안녕하세요. 오정연 항구통사. 이제 고조선을 지나서 부여시대로 넘어갑니다. 이번이 34강인데요. 오늘 주제는 철기가 바꾼 세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칼이 이렇게 길게 드리워 있는데요. 한자로는 환도 대도라고 부릅니다. 머리가 둥글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식 이름으로는 둥근 고리칼, 철기시대를 대표하는 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 그대로 철기가 바꾼 세상입니다. 이제 고조선은 청동기 문명이 만든 정치 권력이라면 이제 부여는 철기가 바꾼 세상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사의 통설이라고 부르는 거기는 철기를 가져온 세력이 부여가 아니고 위만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기가 바꾼 세상은 밑에 쭉 나왔듯이 이런 변화들을 수방합니다. 철기의 가장 핵심은 철제 농기구입니다. 이 철제 농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토지들이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적 대상이었던 토지가 사적 소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생산력의 확대는 많은 잉여생산물 이것이 새로운 지배계층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철제 무기류를 바탕으로 하는 군사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종교 권력이 이제 정치 군사적 권력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역이 확대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상의 대변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변화입니다.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여가 어떻게 탄생했고 부여가 왜 철기의 나라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통사 제책 1장 3절에 보면 56쪽이 되겠죠. 폭풍보다 거센 철기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과 한반도에서 철기 문화가 시작된 것은 서기전 7세기에서 서기전 5세기형이다. 우리 통설은 위만조선의 세력들이 철기를 가졌다고 하면 서기전 2세기에서 3세기를 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국에서 부여 공정을 하면서 상당수의 부여 관련 유적이 발견됐는데 그곳에서는 대략 서기전 7세기에서 서기전 5세기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고조선 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조선의 전기와 중기는 청동기 문명이라면 고조선 후기는 철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단유 조문경이 단유 세문경으로 발전하겠죠. 또 하나는 이숭유가 지은 제왕 운계 보면 고조선의 뒤를 이어 약 70여 개의 나라가 들어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여 개는 뭐냐? 그 이전에는 이런 조그만 나라들을 부족국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부족국가들이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의 영향으로 고대국가로 발전했다는 것이 통설이었어요. 철저한 식민사관에 입각한 고대국가의 기원이겠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 세력이 해체된 후에 저는 고조선이 멸망이 아니라 해체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조선의 연합국가가 해체된 겁니다. 구심체가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그 구심체의 중심으로 부여계가 등장을 하고 각 지역에는 작은 소국들이 개별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가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하겠죠. 제왕문기에서는 70여 개 나라가 했고 그러한 70여 개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좀 더 살기가 좋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마한진한 변환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단제 신치호 선생이나 천관호 선생은 이것을 후사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전사만이고 지금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마한진한 변환은 후사만이다. 바로 이 70여 개 나라들이 남쪽에 내려가서 자기들의 정치 세력을 연합하겠죠. 이걸 후사만이라고 하는데 마한이 54국 진한이 12나라 변환이 12나라 그걸 합하면 72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후사만의 마한진한 변환은 전사만의 70개 나라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재건한 정치 세력이다. 그러면 제왕문기에서 말한 72개 나라가 각각의 소국으로 변했다는 것은 열국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면 될 듯합니다. 이제 철기시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금, 은, 동 할 때 금, 은은 한 시대를 주도할 만큼의 한 문명을 만들지 못했다면 구리, 동은 이른바 청동기 문명을 열었던 거죠. 이제 그 다음으로 금속 가운데 철기가 새로운 문명을 일으킵니다. 이 철기 문명인데 보통 우리가 금속하면 다섯 가지 종류를 들읍니다. 중국에서는 이 다섯 개를 주로 다루는 국가 기업이 있습니다. 오금광산 주식회사가 있는데 바로 금, 은, 동, 철, 석입니다. 당연히 우리말도 있죠. 금은 앗쇠라고 부르고 있고요. 은은 박쇠, 동은 구리쇠, 철은 무쇠, 주석은 불쇠, 불처럼 붉다. 그래서 이 금으로는 금관이나 금동관이 만들어지고 이 금동관이나 금관보다 좀 아랫단계가 은으로 만든 은관 그리고 이제 구리로는 이른바 청동기 문명이 탄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쇠는 철기 문명 그리고 주석은 청동학그룹만 쓰죠. 그래서 이 철기 시대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청동기와 철기는 대체 무엇이 다른가? 청동기는 잘 깨져요. 그리고 물입니다. 그래서 의레용 그릇이나 거울이나 또는 찌르는 용도의 단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기는 좀 다르죠? 여기는 청동기는 아주 굳세기 때문에 사람의 목을 쳐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니까 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환도 되돌아갔고요. 드디어 전토용 무기와 농경용 농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는 의레용 그릇이 많다면 철기는 전토 또는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도구가 많다. 무지 잘 다르죠? 그래서 철기가 들어오는 서기전 7세기는 전세계에 사상적 대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야스퍼스가 역사의 시연과 목적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고대국가의 출발이 될 수 있는 완숙한 문화, 그걸 그리스 문화라고 했거든요. 이때를 인류문화가 정상에 돌아온 추축시대다 또는 차축시대다. 추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말하고 축이라는 것은 수레가 갈 때 바퀴를 연결하는 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의 뼈대라는 뜻입니다. 인류문명의 뼈대가 만들어진 시대를 서기전 7세기에서 5세기이라고 했고 이때 바로 그리스에는 시민민주주의와 철학의 시대가 열렸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는 조로아스터교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도로 오면 이른바 96파에 의한 다양한 사상의 발전과 불교가 탄생하고 동아시아로 오면 같은 시대에 춘추전국시대 그리고 제자백가시대가 이때 등장합니다. 이때를 추축시대라고 했고 당연히 고조선도 이때 변화가 오겠죠. 이것을 우리는 열국시대 또 다른 말로는 부여시대 또 다른 말로는 철기시대 이렇게 시대의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호남 지역의 여러 광역단체나 또는 책에서 나온 철이 들어온 길이라고 이렇게 지도까지 그렸습니다. 이른바 아이언 로드라고 하는데 왜 이 지도가 만들어졌냐면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위만조선에서 이렇게 평양을 거쳐서 철기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의 호남이나 변환지역에서 발견되는 철기가 오히려 위만보다 시대가 높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위만을 통해서, 위만이 BC 195년에 등장하니까 위만을 통해서 철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길이 중국의 치박, 옛날에 제나라의 중심지였던 치박에서 결국에는 산동반도를 거쳐서 호남으로 들어왔다가는 정말 상상의 기초한 아이언 로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 철기 중심지인 전북 혁신도시에서 기술을 전파했다. 참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건 뭐가 문제냐면 부여를 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부여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 고대문화의 출발지가 고조선에서 부여로 가서 부여에서 나온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여가 고조선을 계승해서 우리나라 고대국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상의 길이 탄생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철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쇠를 만들었다고 철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980년도에 컬러TV 시대가 됐지만 본격적으로 컬러TV가 된 것은 1987년 정도 됩니다. 왜? 그 전까지는 대부분 흑백TV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10%도 안 되는 집이 컬러TV를 가져왔다. 그래서 컬러TV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가구의 50% 이상이 컬러TV를 보유했을 때 그때 우리가 컬러TV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철기 시대 하면 반드시 철기가 그 한 사회의 생산력이나 사회적 변화를 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첫 번째가 농기구로서는 반드시 쟁기가 등장해야 됩니다. 쟁기가 들어와서 땅을 30cm 정도 밑에를 갈아엎을 정도의 단단한 농기구가 탄생해야만 됩니다. 당연히 쟁기가 등장하면 우경이 등장하겠죠. 소가.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쟁기가 등장할 때 생산력이 높아지죠. 두 번째로는 대도의 등장입니다. 청동단검은 짧은 이유가 청동기가 갖고 있는 성질이 약하다고 했죠. 그래서 청동기로는 땅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동단검의 주요 목적은 목이나 허벅지나 가슴을 찌르는 용도라면 이 대도는 80cm, 9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잡고 고리와 손목 사이를 끈으로 완전히 묶은 후에 이걸로 말을 타고 달리는 속도로 사람의 목을 치거나 허리 같은 걸 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라고 부릅니다. 도하면 부엌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면은 단단하게 하고 한쪽 면을 난로에서 어떤 목적물을 절단할 때 쓰는 게 도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찌르는 용도, 도는 자르는 용도. 그래서 이렇게 외날칼이 나옵니다. 부여의 동단산, 서단산 유적에서는 한 무덤에서 63자루의 대도가 나옵니다. 이미 여기에 보이는 이 도입니다. 이 도가 부여에서 주로 출토되는 형태의 환도, 대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전투력을 가지려면 바로 말발굽이 쇠로 받게 됩니다. 웬만하면 500km에서 800km 되는 말이 시속 80km로 달린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의 아스팔트가 아닌 상황에서 초원도 아닙니다. 초원에 가면 많은 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속도로 달리면 말은 저 말발굽이 전부, 발톱이 다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발톱을 보호하려면 저렇게 단단한 말발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웬만하게 강도가 없으면 저 말발굽은 다 깨집니다. 그 충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 말발굽이 시속 80km로 달려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철기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가 대체적으로 부회에서 시작돼서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때 드디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는 철기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 철기 문명의 기원은 연나라 출신 위만이 가져온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만이 오던 시대, 위만이 여기 와 있는 이 시대는 여기가 한국식 동검이 출토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위만이 이곳에 와서 철기 문화를 꽃피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만이 들어온 데가 서기전 195년, 서기전 2세기인데 이때 이미 한반도 남부에는 철기가 등장해버려요. 그러면 위만조선을 통해서 철기가 왔다는 통설은 고구학적인 근거에 하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른바 문헌사학에서는 위만과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한사군의 낭랑군이 우리 문화에 충격을 줘서 고대 국가가 발전했다는 일제 식민사관의 그 영향 속에서 이 틀을 벗어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나라 출신 위만에 의해서 철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고구학적인 증거, 특히 부여지역에서, 지금의 부여지역에서 출토되는 철기 유적의 연도가 이미 위만보다 300년, 400년, 500년 앞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연나라 출신 위만 세력이 철기를 가져왔다는 통설은 이미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철기 시대의 기원을 연나라 위만 세력을 보는 근거가 평안북도 유연군 용연동 유적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기 유적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은 이 부여지역과 호남이든 영남이든 여러 곳에 있는 철기 유적이 용연동 유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기 시대의 기원을 연나라 위만 세력으로 보는 근거는 사실 통설은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면 가능성 하나는 뭐냐? 만주인 부여로 보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부여의 서단산 유적. 서단산 유적은 빛이 7세기 유성경부터 있습니다. 빛이 7세경부터 시작해서 빛이 3세기, 4세경까지 있는데 이게 다 서단산 유적인데 이때 이미 철기 유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한국사의 철기 시대를 부여로 보는 근거는 바로 이런 서단산 유적과 같은 수많은 철기 시대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도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철기 문명을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부여가 등장했다면 이 부여는 우리나라 철기 문명의 국가 세력이 되고 바로 이곳에서 고조선을 뒤이어서 한국사에 또 다른 고대국가가 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여는 이미 환두대도를 바탕으로는 철기를 만들었고 이 기존과 위만, 오늘날 평양과 이 지역에 있다, 만약에 있다면 이 평양 지역에 있는 세력들은 여전히 세용동검 세력이었어요. 여기서 위만 세력이 오면서 점점 철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빛이 1세기에서 AD 1세기에는 철기가 된 거고 이미 부여는 빛이 3세기 이전부터 철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한 지역은 마제 석검이었어요. 마제 석검이 출현하다가 AD 2세기, 3세기기에는 철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철기가 등장하는 시대가 부여가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위만이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이 변환 세력, 여기는 마제 석검이었는데 변환이 만일 고조선에서 고조선 세력이 해체되면서 왔다면 그 고조선 세력의 일부는 부여로 갔고 일부는 변환으로 온 거죠. 따라서 이 변환 지역의 철기는 오늘날 평양 지역의 철기보다 훨씬 발전되고 이른 시기가 되겠죠. 이 변환이 만일 평양에 있는 위만과 통설에 의하면 위만과 낭랑군이 여기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들의 철기문명이 변환으로 왔을 것인데 실제 보면 변환은 철기가 무지 발달돼서 주변 국가가 수출했고 낭랑 지역에도 수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나라와 한사군인 낭랑군이 철기문명을 바탕으로 상당히 발달이 돼 있었는데 오히려 거기서부터 철기문화를 가진 변환이 거꾸로 수출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통설로 얘기하고 있는 위만과 그리고 그 이후 세력이 철기를 주변에 전파했다는 설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위만 정통론은 사실 말도 되지 않는다. 고조선을 뒤이어서 철기 문명은 부여로 갔고 그 부여가 이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고대국가를 이뤘는데 그 고조선이 해체된 많은 세력들을 일거에 통합하지 못하고 그 세력들이 남쪽으로 가서 마한, 변한, 진한으로 형성했는데 그 가운데 마한과 진한보다는 변한이 빠르게 철광산을 발굴하고 철기를 만들어서 주변 국가에 전파했던 거고 부여에서 다시 갈라오져 내려온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이 마한, 진한 변한을 정복하면서 여기는 삼국이 되는 거고 여기는 부여에서 고구려로 세력 교체가 이뤄진 겁니다. 따라서 이 부여가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은 고조선 부여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정통성이 개선됐다는 것 그렇게 되면 준한과 위만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통설의 정통성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하는 부여의 대표적인 부여를 특징짓는 우리가 부여하면 도대체 부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지? 이렇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여계의 지표 유물인 동복 그래서 부여하면 동복과 환도 대돈데 다음 시간에는 부여의 지표 유물인 동복이 무엇인지 35강에서 만나뵙겠습니다.